안녕하세요. 펍지 보급상자입니다. 배틀그라운드 23.1 업데이트에서 더 빨라진 일반 매치 및 로테이션, 아이비알모드 신규 전장 추가, 신규 경쟁전 시즌과 서바이버 패스, 일반 매치 및 경쟁전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일반 매치에서 에란겔, 미라마, 데이고, 데스턴맵의 룰셋이 조정됩니다. 페이즈 1에서 3의 블루존이 더 빠르게 조정되고, 주요 AR, EMR, SR총기와 스코프 방어구 등의 장비 스푼 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차량 또한 스푼 수량이 증가할 예정이니까, 이제 더 속도감 있고, 아이템을 더욱 쉽게 파밍할 수 있는 일반 매치를 즐겨보세요. 경쟁전 시즌 23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데스턴이 경쟁전 맵에 추가됩니다. 전용무기 52와 MP9도 함께 경쟁전에 등장할 예정이에요. 경쟁전 맵에 접이식 방패가 추가되고, 일부 맵에는 블루존 수류탄, 비상우출도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패치노트를 확인하세요. 신규 서바이버 패스 1확천금을 소개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부터 미션 및 플레이 시간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험치가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더욱 쉽게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서바이버 패스 기간 만료 전에 꼭 최대 패스 레벨을 달성하세요. 23.1 주요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튕겨나가는 헬멧, 모든 맵의 유틸리티 낙하산 및 등강기 도입 등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공식 카페 패치노트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더 새로운 배틀그라운드에서 뵐게요. 안녕!